그런 관점에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잠깐 홍보를 해드리면 저희가 여러 번 해서 관리팀이랑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주목하고 논쟁을 했는데 유튜브 구독자 15,000명 돌파해서 저희가 5개 나름 최고 히트 강의가 전체 21만 6천원인데 그걸 3만 6천 9백원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휴가 왔을 때도 관리자랑 통화하고 이걸 좀 하자고 본부장님 편들어 주셔서 하셨는데 이게 결국 5개입니다. ETF 투자 가이드 1, 2부. 우연히 이번에 5개 중에 3개가 제거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봐야 되는 재무제표 분석, 초보 과정이고요. 그리고 환율 증시 전망 이건데 환율 증시 전망 이런 건 무시하시더라도 이것만 보면 사실 이거 3만 9천원 정상가격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돈은 남는다고 보고 있어요. 전 솔직히. 그래서 결국 외환시장은 어떻게 보는 기본 개념만 알아도 되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 꼭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사실 큰 아니지만 조금 해보시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친구들한테 보시라고 하면 좋죠. 전 세계 기업, 1등 기업에 투자하라. 이건 정치무장하는 가격인데 정치무장하는 강의죠. 솔직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한번 보시는데 이거가 저희가 계속할 수는 없다고 관리팀에서 그래서 8월 31일까지만 합니다. 8월 31일까지. 이거 여러분들 많이들 보시면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30일만 구독 기간을 하는데 제가 과정팀에 또 사정해서 이것도 60일. 한번 보시면 60일 동안 무한 재반복 시청 갔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